안녕하십니까 로마오서방입니다. 성경을 읽으며 이탈리아를 공부하는 강의 439강 시작하려고 합니다. 네 이번이 어 이번에 이 강의를 하고 나서 이제 두 주 정도 쉴 계획입니다. 제가 독일에 가서 수련회가 있어서 가보고 하는 그 기간 또 준비해야 되는 기간이 있어서 한 2주 정도 이 강좌를 쉴 계획이고요. 또 갔다 와서는 강좌의 내용을 좀 바꿔서 하루는 이탈리아 말씀 이탈리아 중심으로 해서 성경을 보고 그 다음 날은 영어로 한번 보고 그 다음에는 독일어로 보고 해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한번 쭉 보는 거로 한번 계획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장을 나가고 있는데요. 누가 보금 20장 아까 이제 말씀을 이어서 말씀드리면 진행은 똑같이 이렇게 말씀을 쭉 누가 보금을 따라서 쭉 진행을 하고 하루는 영어 하루는 독일어 하루는 이탈리아 이런 식으로 해서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22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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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한 번 더 들어보는 네 우리 독일어로 네 한 번 더 들어보는 네 영어로도 들어보면 네 한 번 더 네 이게 시저인데요 시저 시저가 체사레 이태리 말로는 체사레 라고 말합니다 로마 황제를 시저라고죠 시저 영어식 발음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발음이 되니까 체사레 체사레가 이태리식 발음이 되겠습니다 보기로는 여기 보면 카이저 카이저는 독일식 황제 이름 같은 이 체사레에서 이태리어 시저 시저 란 단어에서 황제가 나라마다 좀 다르게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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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합당한가 치는 우리 우리에게 어 여기는 영어로 바꿔줍니다 취의 n 은 어이다 원형은 sl 에 이다 있다 어떻게 나도 되죠 이거에 빗발법 변제 3인칭 단수 렛츠 또 합법하다 영어로 하면 로풀이죠 로풀 로풀 합법한 cl 에치도 합법 합당한가 빠가레 cl 에치도 빠가레 잠깐만 살펴보면 20절에 22장 네 cl 에치도 앞에 뭐 단어가 안 나오네 렛츠 또 빠가레는 어 갚다 지불하다 돈을 내다 어 빠가레 돈을 내다 빠가레 내다 일뜨리부터 어 세죠 세나 어 헌금 들이 부터 그런 그런 이게 이제 종교적인 그런 의미가 되면 헌신 그런 의미 되구요 빠가레 일뜨리부터 세를 내는 것이 합당한가 아 누구에게 체사례 어 황제 로마 황제 체사례 오는 아니면 혹은 노 아니다 이렇게 돼서 이제 체사례 오는 아니면 황제에게 내는가 혹은 안 내는가 이렇게 됐습니다 아무튼 체사례란 단어 이게 이제 영어식으로는 시저가 되겠구요 시저 어 요게 로마 황제를 나타내는 말이 되겠습니다 다음 말씀 23절 23 23 마 엘리 accorto 시 della loro malicia disse loro perché 미 tentate 예수께서 그 강계를 하시고 이러시되 요 말씀을 동일하게 google 번역기로 들어보면 23 23 마 엘리 accorto 시 della loro malicia disse loro perché 미 tentate 네 한 번 더 들어보면 23 마 엘리 accorto 시 della loro malicia disse loro perché 미 tentate 예수를 동일하게 들어보면 23 예수님 23 23 23 23 23, but he, perceiving their malice, said to them, why are you tempting me? 네, 한 번 더. 23, but he, perceiving their malice, said to them, why are you tempting me? 23, but he, perceiving their malice, said to them, why are you tempting me? 이렇게 물어봤을 때, 반대 대답을, but he, perceiving their malice, said to them, why are you tempting me? Acordosh, Acordosh, Acordosh는 알고 나서, 알면서, 원형은 Acordosh, 깨닫다. 느낌으로 하는 거 있죠? 이거를 Acordosh라고 합니다. 이런 거에, 과거, 불사, Acordo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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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하면, 뭐, 뭐, D의 것을 알게 된다. 그래서 Della, D, 플러스, 라서에서 Della, 로로, 그들의 malice, 아칸, 아칸의도 있죠? 그들의 악함을, 그들의 악함을 깨닫다. 아무튼, 이거는 하나의 처리돼서, 깨닫고 나서, D, C, 그들의 말했다. 원형은 많이 나오는 단어니까, 딜의 말하다. 이거에, 원과거, 3인칭, 로로는 그들에게, 왜 이렇게, 왜, 왜, 미, 나를, 나를, 땡다, 시험하는가. 왜 이렇게, 미, 땡다, 왜 나를, 시험하는가. 원형은, 땡, 딸, 시험하다.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썼던 단어, 땡, 딸, 이거에, 변제, 2인칭, 모스. 왜 이렇게, 미, 땡다, 왜 나를, 시험하는가. 이렇게, 이태리어를, 살펴봤습니다. 붙여넣기하고, 어제는 길었는데, 오늘은 짧아서. 네, 오늘 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독일어 공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탈리아노, Tedesco, Tedesco와 독일어, 넘어가서 한번 들어봅니다. 한 번 더. 3-und-zwanzigste, er aber bemerkte ihre Bosheit und sprach zu ihnen, warum versucht ihr mich? 네, 3-und-zwanzigs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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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r, aber, 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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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merk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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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의미는 깨닫다 감지하다 뭐 이런 의미가 있는데 베메약트 베메약트 깨달았다 이레 보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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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깜 이레 그들의 아깜 이레 보사이트 그리고 하도 많이 들었어 이게 스프레켓매 말했다 스프락 주인엠 그들에게 그들에게 스프레켓매 바로 바로 문제 왜 다름은 왜 보수트 원형은 versuchen versuchen 시도하다 여기서는 시도하다 나로 나오네 시도하는가 versuchen 시도하다 보수트 보수트 시도하는가 이어 너희가 나를 미 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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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하다 라는 의미 붙여넣기 하고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어 에어 그가 어버 그러나 번막트 깨달았다 번막 했는데 과거 번막 번막트 번막트 이레 보사이트 아깜 보사이트 이레 보사이트 그들의 악함을 알고 은트 그리고 스프라크 말했다 주인의 그들에게 말했다 바로 왜 보수트 이어 보수트 이어 미 나를 너희가 나를 시험하는가 네 오늘 말씀은 그런 선한 의도로 온 것 같지만 선한 의도를 감추고 악한 의도를 감추고 와서 질문을 해서 예수님을 시험해 봤드리라 세금에 관련된 문제로 예수님을 이제 잘못을 잡고 그들을 이제 악한 행위를 하려고 하는 그들의 그것을 알고서 오히려 그것을 알고서 질문하는 내용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어떻게 진행될지 네 8월달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